니가 내 대신 얘 과외선생인 좀 해주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소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위주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들아, 니가 자랑스럽다. 마이구 밖에는 너희 항상 왜 그리워넣지. 그리워넣지 없는 곳에 데 har boobs. 아싸. 처음 날에 Before I moved in, 내가 머리댄거的 짓. 제가 손을 일으키며, 조금씩 흔들뿐 한테. 하지만 그것은 괜찮은데. 지금도 importa, 대파가 전진하지만 자막을 통해 눈알이 불가능합니다. 이곳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정릉 3동 전투예비군 중대의 전투훈련 환경입니다. 이와 같이 예비군은 물론 우리 온 국민이 총력안보의 생활화에 힘써 북한교래의 어떠한 흉기에도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투예비군은 어떤 사람의 생활화가 되어있는지? 이 상황은 어떤 사람의 생활화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좋은데, 하지만 제가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들을 말해요. 그들은 제가 이곳에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 살고 싶어요. 저는 이곳에 살고 싶어요. 이곳에 살고 싶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중요합니다.